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이은 패배로 초상집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바로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 임명 이후에 KBS MBC 이사진 문제 해결하고 산하기관 문제 해결한 후에 민주당이 예상됐던 탄핵한 거 그거 지금 상관없이 직진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만약에 헌재에서 이진숙 탄핵이 기각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에는 역풍이 불겠죠. 무엇보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계속됩니다.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 민주당이 25만 원이 됐던 노란봉투법이 됐던 다 줄줄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바지까랑이 잡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세계에서 이런 거부권 행사가 어디 있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대통령 한 명이 60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이야 총선 패배했으니까. 108석밖에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기능을 활용해서 책무를 이용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민주당을 박살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장관 떠나고 그리고 이원석이 오른팔, 왼팔들 쳐내고 나니까 캐비넷이 드디어 열린다는 겁니다. 이번 주 완전히 해놓을 거 다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8월 5일부터 떠난다고 하는데 휴가도 일정이 다 있어요. 이름만 명목상의 휴가지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징징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명목상 휴가지만 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민주당이 징징대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왜 휴가 가세요? 라고 헛소리를 하는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24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에는 자동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7월 임시국회가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등 야육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2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4시 30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6시간 33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김태선이가 1시간 36분만 했죠. 그리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59분. 반면에 진보당은 지들이 민노총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정혜경이가 5시간 44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지연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 찬찬히 뜯어보면 강성귀족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면서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작년 12월 폐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더 나쁜 법으로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또 다시 발의를 한 게 지금 현재의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늘 밤 12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 동결되고요. 8월 5일에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제2호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법의 제2호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야말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입법이 그런 경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이전 국회에서 제2호구한 법을 그다음 국회에서 바로 그대로 복부 재발이 한 경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최초라면서 당연히 정부는 제2호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제2호구에서 폐기된 법인데 그걸 또다시 올려요? 무한 반복입니까?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이탈표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제2호구권은 우리 헌법 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화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 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거 그야말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쁜 프레임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빈번하게 제2호구권을 행사한 사례 미국에서도 다수 있었다는 것이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의 입장입니다. 제2호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했던 미국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635회 그리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414회 그리고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바이든 대통령 현직이죠. 11번 행사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거 갖고 그렇게 난리가 안 나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말 프레임이다. 라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하되 못지마 포퓰리즘 민생후퇴법안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에 비하면 거부권 행사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요즘 나 힘들다. 법원에 갇힌 느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생태계가 굉장히 깁니다. 이재명, 김만배가 있고 대장동 사건이 있고 또 권순일이가 있고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이어준 게 권순일이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권순일 하면 50억 클럽이죠. 검찰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부터 또 이원석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 송경호가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검찰 드디어 캐비넷을 다시 연다라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거짓 해명 의혹을 받는 김명수. 김명수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해준 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덮어씌우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판사들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김명수 만났을 때도 90도 인사하면서 굽신굽신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결국 검찰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이원석의 레임덕에 이원석 오른팔, 왼팔들이 다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 비수사부서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사건들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권순일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변호사법 위반 등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 박영수가 있고요. 특검했던 박영수죠. 한동훈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를 발탁한 것으로 유명한 최재경이도 50억 클럽의 멤버죠. 그래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곽상도랑 박영수만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인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웃긴 거는요. 최재경에 대해서 2년 전에 이미 서면 조사를 마쳤는데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한동훈을 발탁한 최재경에 대한 수사.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는 혐의로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고발을 접수한 지 3년 만에 2021년 고발이 됐으니까요. 이제서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고발된 사건인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왜 수사가 그동안 안 됐었던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꼽아보면 왠지 아주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던 김만배와 신앙림의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김명수에 대해서도 최근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혀진 사건, 이제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달라진 분위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검찰이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을 묵힌다고 해서 영원히 묵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시간을 끌면 이재명이가 점점 더 권력이 강해져서 대통령이 돼버리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헌법 84조에 따라서 다 그냥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관련한 수사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동안 국민들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왜 이재명 조국은 구속 못 시키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수사 자체를 안 하냐? 화약연화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의심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검찰은 나중에 검찰에 대해서 또다시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특검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 하면서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었는지 안 털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검찰은 검찰에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기 바라고요. 또 공수처와 경찰도 한동훈 관련돼서 지금 고발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가서 문제제기를 한다. 예를 들어 대선에 다가와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럼 또 정치공수처자, 정치경찰이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특히 원회일 때 한동훈이 또 괜히 보궐선거 나온다고 해서 빼지 달아버리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면책특권 생기고 불체포특권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특검에게 또 일을 뺏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경찰은 자존심 없습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해서요. 결론을 내려주시고 한동훈이를 감방에 보낼지 말지를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의 MBC KBS 정상화 성과를 냈고 또 김문수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지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이럴 때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야 되고요. 또 경기라든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명목상으로도 휴가를 가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휴가 안 가는데 우리가 휴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나라가 국민 전체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여행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방으로 가서 지역 경기 그리고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휴가지 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굳이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민주당이 뻘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휴가 일정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시설 그리고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휴가예요. 그래서 지역 활동한다는 거죠. 군시설에 가서 제복 입은 분들, 간북국 군인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고요. 작년 휴가 때 경남 거제시장에서 민생투어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입니다.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뻘소리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가 휴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거제시장을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양복을 안 입고는 있죠. 양복 안 입고 티셔츠 입고 거제시장에 가서 민생투어를 하면 그게 노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 코로나 때 민주당에서 돈 뿌리니까 그냥 눈앞에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거죠. 오히려 얘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휴가 중에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25만 원 하늘에 뿌리기, 13조 낭비법이죠.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게 어떻게 휴가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휴가를 만끽한, 지들 얘기로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얘기냐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임무잖아요. 책무 아닙니까, 대통령에? 그렇게 친다면요. 지금 민주당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거리가 없으면 저런 것까지 질질 끌고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아주 멘붕에 빠져있다고 하죠. 뭐 해도 되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 원래 기대하기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 또 계속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없어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 정무적 감각이 없는 사람, 자기 인기에만 급급하는 사람은 여론조사라든지 무슨 당심, 민심 이런 데 끌려갑니다. 국민들이 좌경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당을 보수의 진보화, 진보적 보수당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진숙, 김문수를 통해서 성과 있는 정치 그리고 원칙, 무엇보다 보수의 가치 지켜나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박살 내가다 보면 우리 정말 그냥 단순히 반격이 아니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저자들을 박살 낼 텐데요. 그때는 제 생각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혹은 각하되는 바로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부터는 역풍이 불 텐데 단순히 역풍이 아니라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심판으로 가야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버튼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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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